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냐며 우려를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독립운동가 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건국절 추진 의사가 없다는 뜻을 확인한 겁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도 없을 전망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광복해와 야당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건국절 재정을 추진하려는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하며 불붙인 건국절 논란. 대통령실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선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참모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정부가 언급하지도 않은 건국절을 가지고 논란을 만드는 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는 건국절을 추진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진정한 건국절이 될 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이 광복절 경축사에도 담길 전망입니다. 야당과 독립운동가 단체 역사학회 일각에선 김관장을 건국절을 옹호하는 뉴레이트 인사로 보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건국절 추진 자체가 사실이 아닌 만큼 김관장을 물러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원 후보 추천위를 거쳐 1순위로 추천된 후보인 김관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는 법적 결격 사유가 발견돼 탈락했고 윤 대통령은 김관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김관장 임명에 반발하며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광복회를 계속 설득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조한대입니다.